B&R 씬 두 통을 걸고 포토 알려드릴까요? 골마켓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골프만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와 여기는 다 나가도 8호 맞고 캐릭터 미니언 아 그럼 형은 쇼게임만 잘한 프로지 그리고 다시 해봐 야 나이스 머리 아 감사합니다 3개? 4개? 3개 3개? 형이랑 3개씩 하고 누가 한 명이 하나밖에 못했어 이제 보기 안 할게요 버디를 해보도록 보기 좋은데 왜? 나쁘지 않나요? 응 어이구 샷 어이구 샷 야 잘 맞았다 이번에 그치? 잘은 맞았는데 좀 떠서 백스피이 좀 있었어 이렇게 깔아놔야 깔아놔야? 깔아놔야 찍혀도 좀 덜 창피하니까 일단 깔아놓을게요 드라이버 안 맞아도 되니까 아이언 좀 잘 치고 싶어요 버터랑 어떻게 해야 돼요? 버터 알려드릴까요? 네 레슨 좀 해주세요 아 감았죠 힘들어갔다 응 헤이저드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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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프로님은 정말 똑바로 가고 나는 살짝 페이드로 치니까 그만큼 거리 차이가 나는 거야 내가 볼 때 볼 스피드가 똑같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비엔날 씨는 이제 그만 먹고 저는 살을 찌우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좀 찌워서 제가 거리를 늘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도 뭐 지금 언더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를 보여주시는 아니 드라이버가 중요합니다 남잔 드라이버죠 드라이버 거리가 올라가면은 지금보다 더 훨씬 쉽게 치겠지 응 왼쪽 살짝 왼쪽 야 바람 많이 탄다 와 저렇게 많이 탄다고? 어 감사 지금 봤어? 감사합니다 와 이것도 탄다 말하는 대로인데 와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이거지 와 좋다 나이스 피나이 와우 나이스 나이스 튀어서 거리맞았다 자 바디파 좋은데? 어 어 하나 오 오케이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겟인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와 좋았다 완전 멋있었어 이야 잘 먹었다 이야 굿 세이브 이번 거 진짜 중요했거든요 진짜 중요하지 와 여기는 다 나가도 팔로 맞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다 나이스 파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퍼신들 모였네요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어 파 파 파 이야 진짜 큰 거 했다 큰 거 했어 그니까 자 이제 7, 8, 9 세어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거 약간 때려볼까? 나 이게 좌 도그레콜 되게 좋아하는데 살짝 밀리기는 그만 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만 오 괜찮아요 내가 근데 약간 이쪽 보셨어 와 와 와 대박 다 갔다 다 갔어 잘 맞았습니다 잘 갔어 잘 갔어 완전 형이 딱 말한 대로 어 오 굿샷 굿샷 갑니다 잘 때린다 응 잘 때려 응 딱 임팩이 너무 좋아 괜히 250을 치는 게 아니야 그니까 진짜 200... 진짜 장타... 장타 왕이네 그니까 아니 이제 우리는 스윙을 바꾸고 싶어도 잘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되는 거 맞아 우린 지금 바꾸려고 하면은 못 바꾸지 필드 안 나가고 연습장만 한 6개월 가야 바꿀 수 있어 맞아 맞아 그래도 사실 필드에 딱 나오면 내 버릇이 나올 수 있잖아 어 버릇이 나올 수 밖에 없어 십몇 년을 쳤기 때문에 이렇게 어 왜냐면은 이런 나이에서 응 쉽게 안 고쳐진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뭐 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안 한다기보다 그냥 안 하는 거잖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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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친 게 300m가 넘게 나간 거야 진짜? 전장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프로님도 거의 250m은 친 건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지 바람 뒷바람 있었어? 몰라 하하하 있었다고 하자 있었다고 하자 하하하 프로님도 260m 치는 오늘부터 260m 치는 장타 왕으로 선발되셨습니다 오 땡기 벙커 오! 뭐야? 뭐 맞았어요? 뭐가 맞고 아무튼 들어왔어 뭐 맞고 튀었는데? 수리 이거 맞았나 보다 정리하는 거 맞았나 보다 럭키 피키잖아 난 두 번 쳤는데 왜 내공이 보이지? 여기서? 와 진짜 애매하다 몇 번으로 투혼하세요? 뭐 한 9번 될걸? 피칭 35라 빗바람 피칭 주세요 피칭 투혼 피칭 투혼 너무 부럽다 팝5에서 피칭 잡아 우리 우드로도 안 올라가가지고 끊어간 건데 오 잘 들어갔어요 이거 이글인데요? 가! 이글 찬스 나이스 자 이번에 이글 하나 갑시다 근데 거리에 많이 나갔는데 팝5마다 이글 찬스 쓴 것도 신기해요 다 투혼인데 장타들은 사실 팝5를 다 찬스 홀로 보니까 세븐이 나처럼 거리만 나왔어도 얘는 더 넌 프로지 아니 그렇게 말하면 뭐 다 되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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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은 너는 쇼게임을 너무 잘하잖아 아 그럼 형은 쇼게임만 잘한 프로지 다 돼 누구한테도 다 말할 수 있어 다 말할 수 있는 거야 뭐만 했으면 프로님도 노래만 잘했으면 배우 뮤지컬도 하는 거야 노래만 잘하면 돼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정교함 너의 그 정교함이 거의 프로에 가깝지 않아요? 맞아요 괜찮아 그러면 정교하게 체험을 바꾸겠습니다 그 정교함 기대하겠습니다 오 전혀 정교하지 않았네 거리는 딱 맞은 것 같아요 아니 끄끄끄네요 괜히 바꿨어 쟤를 내가 진짜 계란 얘기를 해가지고 멘트가 흥분 최고도였던 거기다가 체까지 바꿨는데 여러분 아리송 할 때는 처음 생각한 체가 맞습니다 명언이다 아 거리가 꽤 되네요 그래도 뭐 이글퍼슬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부럽다 진짜 어프로치? 네 나이스다 와우 나이스 들어갔다 들어갔다 야야 나이스다 와우 나이스 들어갔다 들어갔다 야야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오케이 멋있었으니까 자 이글퍼슬 자 이글퍼슬 이글퍼슬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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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 이글 나오는 줄 아 나 진짜 딱 들어가는 나이였는데 지금 여기서 내리막이 너무 심해 어머 어머 아오 야 진짜 퍼팅 예술이다 오늘 진짜 와 와 들어가는 줄 알았어 나도 쌍버디 가자 형 하면 오늘 버디 4개 진짜요? 어 와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멋있었다 멋짱이 나이스 버디 야 버디 4개 버디 7개 8개 9개 현재 9개 버디 쌍버디 나이스 쌍버디 나이스 나이스 야 진짜 너무 가도 저 아닌데요? 저 판대요 아 나이스 버디 어 브리님 나이스 버디 원래 원래 라운드 할 때 이렇게 버디 많이 하세요? 저 버디 좀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샷5는 웬만한 한 맞아요 맞아요 이글 찬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오우 우혁이 형 후반 투 언더 투 언더 멋있다 저도 사실 라베가 투 언더거든요 아 진짜 오늘 베스트 치시겠는데요? 라베 몇 개세요? 그중에 하나만 해도 사실 저는 이분인데 사실 그게 멀리건 받아가지고 이분이라 저는 그거 인정 안하고 그냥 74개 음 74개는 한 3레번 했어요 어 투오바 투오바 밑으로 안 내려갔어요 음 프로님 몇 개 언어까지 쳐봤어요? 어디 나도 연버디 하면 나도 라베야 그치 저 시합 때 여덟 개 여덟 개요? 정여대였을 때 여덟 개 언어 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? 여덟 개 친지도 몰랐어요 이글 없이? 네 어디 여덟 개? 네 마지막 다섯 털에 네 개 언어 쳤어요 오 독이 없고? 네 우와 나이스 이거 좋다 보리만 맞으면 된다 가야돼 와 약간 짧다 두꺼웠나봐 살짝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좋다 와 좋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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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아 나이스 보디 감사합니다 저거 깃발 옆에 이러고 지금 기대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서 봤을 때 아니 저거 내가 어 저거 뭐지? 허리는 만원 이렇게 써있는 거야 오 200만원이야? 오 200만원 200만원 날라갈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오 아 진짜 대박 도만 돌아 아 자측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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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게 바람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 not bad not bad 프로님 딱 좋았다 응 바람 싹 타가지고 거의 중앙버스 응 와 나이스 보디 진짜 나이스 보디다 와 우리 버디 10개 네 어 버디 아닌데? 약간 신중하게 져야 될 거 같은데요 약간 좀 애매한데? 마크하고 가실게요 네 마크하고 가실게요 네 마크하고 가실게요 와 셋 오 이렇게 세? 탑볼 맞았나? 약간 스핀이 풀린 거 같아요 아예 오케이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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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감사합니다 어 없네 거의 없나보다 나 이거 없네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감사합니다 멋쟁이 감사합니다 야 중요한 퍼팅이야 응 중요합니다 거의 없어 없어요 그냥 처음 본 대로 칠걸 이게 골프지 거의 생땀을 할 게 아닌데 그러니까 프로님 지금 몇 개예요? 저 2분이요 2분이요 2분이요? 아 역전 당했네 마지막 보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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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던져졌죠? 안 빠지겠다 안전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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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도 저희 둘 다 넘어갔을 거 같은데 안전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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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잘 봐봐 저 버섯일 수도 있어 잘 들어갔어 와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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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 에잉 에잇 좋다 나이스 나이스 버디 체 감사합니다 역시 프로다 프로론 프로야 나이스 자 언더 파 갑시다 나는 투퍼스레야 언더고 프로님은 너야 언더군 근데 진짜 잘 치신다 아니야 오늘 좀 잘 맞은 거예요 진짜 원래 이렇게 못 치죠 세븐님보다 잘 치는 연예인 있어요? 아 많죠 진짜요? 이거보다 잘 치는 프로 다 프로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테스트 나는 아니 나는 거리가 안 나잖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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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나이스 어우 언더파를 또 언더파? 네 와 진짜 멋있다 대박이다 와 땡겼다 아 아 아드레날린 자 프로님 넣으면 언더파 나 왜 이렇게 안 신중했지? 나이스 아우 너무 세게 쳤어 너무 아깝다 오케이 되게 빨리 집네요 아 그래도 프로인데 바로 집어야 돼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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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아 너무 잘 쳤습니다 아 아 너무 잘 쳤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세븐이 너무 잘 쳤어요 저는 거의 라베예요 제가 뭐 거의 라베 수준으로 친 거니까 이런 날은 드물죠 아 근데 저는 물론 잘 친 샷들도 있지만 잦은 실수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실수를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고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정작 쳐야 되는 이 샷에 집중을 못한 게 오늘 몇 번 있었거든요 멘탈 싸움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아마추어들한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? 그래도 근데 형이 멋진 샷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맞아요 허팝의 이글펄을 세 번이나 보이지 않았어요?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너무 부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셋이 합쳐서 버디 10개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진짜 많이 한 거고 진짜 많이 했죠 좋은 날씨에서 가을을 맞이하면서 정말 즐거운 라운드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즐겁게 플레이한 거 같아서 저도 크게 실수는 하지 않았는데 두 분 샷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더 많이 실수한 거 같은데 아니 형은 78 타면 진짜 너 굉장히 훌륭한 맞아요 잘 쳤어요 잘 쳤는데 두 분이 너무 잘 치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충분히 너무 후반에는 원어버였고 맞아요 내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봄에 쇼게임 연습하고 올게요 날씨 풀려면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새온의 골프 실례 감사합니다 골프 실례